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젠장, 항복할 생각이 없나 보군. 그러면 어서 공격해서 이 족속들을 없앱시다. 아소스, 우리는 성기사네. 복수를 위해 싸워서는 안 돼. 정의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오크와 탈을 법 없이 찬혹한 짐승이 되고 말걸세.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했을 거라 믿고. 자네가 공격을 이끌어보겠나? 제가요? 물론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녀석들이 야영지를 위협하지 못하게 맞겠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아소스. 작업 준비까지... 무슨 일이죠? 예, 나으리. 더 일하라고요? 작업 준비 끝. 네. 빚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작업 준비 끝.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고요? 그러죠. 작업 준비 끝. 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 작업 완료.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조. 작업 준비 끝. 업그레이드 완료. 네. 작업 준비 끝. 비치곤. 나의 힘이다. 빚과 함께하리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작업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빚을 배실한 자요.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더 일하라고요? 전투 준비 완료. 그렇게 합조.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업그레이드 완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예, 나으리. 작업 완료. 네? 끌어줘. 빚이 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빚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전투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전투 준비 완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전투 준비 완료. 빚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반갑네, 인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왔나? 듀어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뭘 사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검은 비룡을 사냥하고 있네. 그 피가 무기에 화염마법을 부여해준다고 해서 말이야. 화염마법 부여라면 꽤 유용하겠군요. 우리가 쫓는 야수는 시리노스라고 하네. 자네가 도와준다면 놈은 우리 상대가 안 될 것세. 더 일하라고요? 전투 준비 완료. 좋아요.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예, 나으리.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은 생각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저도 멀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저도 멀요.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감히 내게 도전하느냐? 너희 빌멸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만해지는구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자 1번 선수 백이지 이동할 시간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이 심장을 두어프에게 가져다주자 명예를 위하여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이제 잔의 무기를 연마하여 뜨거운 열기를 부여하겠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작업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공격으로 전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네, 전하 위험한 상황인가? 뭐가 필요한가? 피치고다, 나의 힘이다 무슨 일인가? 물론이지 뭐가 필요한가? 멍청한 성기사여 검은 바위 부족의 흑마소사들이 의식을 시작했다 조만간 하늘에서 악마가 쏟아져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 그런 얘기는 지겹도록 들었지 워크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니까 복제된 환영이었군 젠장 이 짐승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파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죄몰이 악마 주인님들을 만족시켜주길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크놈들을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무슨 일인가? 피치고, 나의 힘이다 네 그러죠 그러죠 연구 완료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일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쏘버릴 놈이라도 있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뭐가 필요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쏘버릴 놈이라도 있나? 피치고, 나의 힘이다 어구는 이들을 뱉고 있습니다 죽는다 주인공 막 watching caramel 위험한 상황인가? 1번 사수 대기 중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여기! 근방의 놈들의 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연구 원료 너가 필요한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기치곤 나의 힘 위험한 상황인데?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기치곤 나의 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할 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먼저 갑시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이고 나의 힘을 빛과 함께한다.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사무릴놈이라도 있나? 비치고 나의 힘이. 정의를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한다. 장전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1번 사수 대기 중. 위험한 상황이다. 무슨 일인가? 더 일하라구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3번 사수 대기 중. 4번 사수 대기 중. 각각의 힘을 빛을 수 있겠다. 지금 이가? 비치고 나의 힘이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이들을 돕기게 되는가? 어이가 필요하니까? 도전하기. 도전하기. 다가. 어차피기 중. 공격을 하겠지. 도전하기. 도전하기. 1번 사수 대기종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하리라 1번 사수 대기종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하리라 무슨 일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너가 필요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1번 사수 대기종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무슨 일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뭐가 필요한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위험한 상황인가? 1번 사수 대기종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아주 잘했네 아주 잘했네 아사스 완벽한 승리였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크는 마을 주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려 한 것 같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게 오크는 죽어가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뿐일세 악마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찔렀지 않던가 이제 집으로 가세나 정말 긴 하루였군 tens이 악 악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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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